삼성물산 한국산업화와 역사를 함께해온 삼성물산 1938년 창업 이래 한국경제의 성장과 국제화를 선도해온 삼성물산 삼성그룹의 모태입니다 1975년 한국종합상사 제1호로 지정됐으며 1996년 삼성건설과의 통합 등 끊임없는 도약과 사업 영역의 다각화로 한국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삼성물산을 발판으로 성장한 삼성그룹은 현재 세계 톱클래스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받으며 세계 100대 브랜드 중 20위권 이내로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룹의 성장엔진인 삼성물산은 현재 상사와 건설을 양대축으로 하여 세계 40여개 국가에 80여개 해외 거점을 기반으로 글로벌 초인류 기업으로 나가기 위한 발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길을 창조하는 세계적인 리더 삼성물산 이곳에서 미래가 열립니다 창립 이래 해외시장을 개척해온 삼성물산은 오랜 역사와 우수한 인력 그리고 다양한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가치창조기업으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독창적이고 전문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전 세계에서 매년 1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는 삼성물산 에너지 자원, 전자재료 제조 판매, 화학 철강 트레이딩, 플랜트 공급 운영, 그리고 섬유 물자 브랜드 사업과 미래 성장 분야인 신사업을 중심으로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약 중인 삼성물산 에너지 자원 사업은 석유, 가스 등 주요 에너지와 구리 등 금속과학물의 탐사, 개발, 생산 및 공급을 중점 사업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만과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 및 알제리 유전의 세계 메이저 기업들과 활발한 사업을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중국 옛날 지역에서의 석유 생산을 비롯해 예멘, 카자흐스탄, 동티모르와 멕시코만에서 석유와 가스 탐사에도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대내외적 명성을 잇고 있는 전자재료 제조 판매부는 반도체, TFT LCD 관련 소재 부품과 솔라셀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주축으로 선진기술의 국내 도입 및 사업 제휴를 통한 핵심 소재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투자, 물류, 마케팅 등 상사 고유의 기능과 우수 제조업체의 기술력을 접목해 생산한 소재 부품의 국내외 판매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대표적인 트레이딩 품목인 화학과 철강은 전 세계를 상대로 수출 수입은 물론 3국 간 거래를 수행합니다 석유화학, 정밀화학, 무기화학 등 각종 화학 제품류와 여련강판, 냉연강판, 스테인리스 등 다양한 철강 제품에 대한 전문성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철강 제품에 대한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자 중국, 인도에서의 포일센터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트 공급 운영 사업은 정보, 기술, 금융, 시공력을 활용한 다양한 플랜트의 공급과 발전, 상하수도 등 국가 기관 시설 공급을 통한 컨트리 마케팅과 생산 공장 운영에 대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특히 탁월한 프로젝트 개발 및 오고나이징 능력은 이미 가나 정유소 플랜트와 적도 기인이 앙골라 컨트리 마케팅의 성공을 비롯 루마니아 스테인리스 제조 공장 운영을 통해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섬유, 물자 브랜드 영업은 원사, 직물, 의류 등 섬유류와 광미디어, PC 주변기기 등 IT 제품의 상품 기획과 제조, 판매에서 축적된 마케팅 능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브랜드 영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충소 힙합 브랜드로 출발한 후부는 이제 세계적 브랜드로 성장했으며 IT 제품 전문 브랜드인 플레오맥스는 세계 60여개 국가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새로운 엔진인 신사업은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과의 재휴 및 합작, M&A 등 다양한 방식의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 신재생에너지, 서비스 및 소프트 분야에서 미래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삼성물산은 세계적인 기업 GE와 손잡고 첨단 물류 보안 사업에 진출해 새로운 성공 신화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 상사부문은 지칠 줄 모르는 에너지와 폐기, 혁신과 도전으로 세계를 리드하는 글로벌 가치 창조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무한대의 꿈과 열정으로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사람들 시작부터 다른 기술, 세계 초인류 기술로 승부합니다 주택에서 초고층 인텔리전트 빌딩까지 그리고 하이테크 공장 분야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삼성물산은 건설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건축, 주택, 토목, 플랜트 사업을 수행하며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대규모 공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삼성물산 세계 3대 마철로인 말레이시아의 페트로나스타운 대만 TFC 101 빌딩과 최고 160층으로 지구상 가장 높은 빌딩으로 기록될 아랍에미레이트의 버즈 두바이 빌딩 등을 통해 초고층 건축기술의 신화를 창조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가 고객 만족도 10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면서 주택업계의 최고 브랜드 레미안을 비롯해 타워팰리스 및 트라팰리스에 이르는 브랜드 아파트 시대를 개막한 삼성물산은 부산 신항만, 인천국제공항, 영종대교는 물론 삼성전자 기흥반도체 공장, 탕정 LCD 공장 등 토목과 플랜트에서도 멈추지 않는 성공신화를 계속해서 써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오늘은 미래의 글로벌 초인류 기업을 위한 역사입니다 도전과 열정, 사랑과 신뢰로 세계를 품겠습니다 미래를 디자인하는 장인이 세계시장의 역경을 뛰어넘는 열정과 도전정신이 삼성물산의 조직 문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 임직원과 회사가 하나임을 공유하고 임직원의 독창성과 열정을 독려함으로써 보다 많은 꿈을 그릴 수 있는 여백과 희망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비즈니스 환경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해낼 수 있는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선진기업 연수, 지역 전문가 파견, 해외 MBA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취적인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세상을 향해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상해 임시정부 복원사업 및 무궁화 사랑운동 사랑의 집짓기 헤비타투와 혼혈아동 지원사업 등의 사회 공헌 활동은 물론 장애인을 비롯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지원 활동 등 전 임직원이 참여하는 사회봉사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삼성물산은 기업의 가치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삼성물산의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 글로벌 네트워크와 우수한 인재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고객을 최고로 생각하는 정신은 삼성물산의 자랑이며 자부심입니다 도전과 열정, 폐기와 침념으로 미래를 오늘로 창조하는 기업 삼성물산 바로 세상의 중심에 있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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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cz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